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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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! 구독 안 해주면 잡아 먹어 버린다! 저기 혹시 제 마이크 커요? 저 이번에.. 헤드셋 샀어요 이야.. 아하.. 꼭 커 드려요 사칭 구라하고 피시방에서 헤드셋 훔쳤어요 아.. 이거 말이 없어 어? 뭉이 다야? 따야인 헐! 오~~바라~~ 오~~바라~~ 허어어어 어, 야 딥발 따라가 딥발 다거리 다거리 어, 야 맨쪽이야 맨쪽이야 아 누구야 엄마 엄마 왜 내 궁이 왜 내 궁 안 쓰면 또 궁 안 쓰라고 뭐라고 하고 궁 쓰면 또 궁 왜 그따로 쓰라고 뭐라고 하고 땡큐 인형 씨 너무 기죽지마 원래 못했잖아 아니야 나 잘했어 내 눈 이제 궁을 잘 써야 되거든 살짝 이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잘 보세요 조심하고 여기 안 되겠다 그니까 화면에 막혀 있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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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이 판 제일 많이 들은 말디반인 나가지 마세요 아니야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